공연 공연 안녕하세요. 제가 통영을 거의 처음 와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선수들 방 중에 저희 방만 모션뷰예요. 나머지는 여기 시티뷰고 커튼을 딱 쳤는데 바다가 뭐 어디 약간 놀러온 느낌? 바다냄새 아주 야 서희꺼 인터뷰에서 야 서희꺼 여기까지 왔는데 케빌이 6시간 걸렸다 거짓말 또 탈 좀 버티는 거야? 초보 인제야 초보! 그럴 수 있어 태세전화는 거의 일어났다 한 지 얼마나 됐지 어떻게 됐다고 놀러 오신 거 아니야? 우리 예수께만 많이 찍어 오셨어 깍지 말고 아니 지금 저희밖에 없는데 당연히 저희밖에 없는데 저기 한진이는 방에 찾아갔었어요 허리가 뭐 삐끗했다 해가지고 저 만난다고 설레가지고 저랑 매치한다고 설레가지고 행굴했나봐요 첫 대회 첫 상대이기도 하고 오늘 상대이기도 한 태로 해서 연습 경기 때에도 확실히 기선제압돼야지 유령이가 기선제압해줄 거예요 그룹은 거 알지? 보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죠 먹어버려요 통영이 갔으니까 재밌게 해야죠 여기 멀리 오셨는데 아무도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팬이 오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잖아 해외로 많이 가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조금 계속 인해서 전주 훈련을 강릉 말고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지방으로 내려와서 하려고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연주 게임 기대도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 오늘 살 많이 빠지시는 거 같아요 진짜? 네 진짜로? 네 그땐 뒤지었나봐요 할 거 없어 그땐 뒤지었나봐요 그땐 뒤지었나봐요 몸이 되게 그렇다 자기가 인상하지요 할 거 없어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집에서 찾았어요 네? 집에서 찾았어요 집에서 찾았어요 집에 갔다 왔어 놀러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거 한번 갔다 와봤어 난생 처음 가봤어 스몰하우스에서 진짜요? 29년동안 처음 가봤어 벨루가? 벨루가? 벨루가인가 그거 있던데 거기에 귀엽더라고 존댓말로 해야 되나? 하하하 집사님 진짜 좋으신 분 맞으세요 카리스마 높으시고 되게 좋으세요 저한테 진심 진심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예요 네 모두 다시 돌고 있었어요 느꼈어? 네 살 많이 빠지지 아니에요 아님 말고요 아후 훈련 힘들어요 너무 많이 너무 뛰는 양 이나 그런 게 뛰는 양 이거 치솟아지고요 약간 농구를 완전 기초부터 알려주시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두 개 뺐어요 내 신경은 온통 너였어 너 스트레칭 하래요 조용히 하고 한 줄 뗐어? 스트레칭 하고 오시면 돼요 싫어 진짜 많이 빠졌어요 한 6kg? 트레이닝? 트레이닝 트레이닝 열심히 하시나요? 네 열심히 합니다 당연히 아 아주 정답 모범적인 멘트 좋아요 롱이에요 룸메이트 누군지 알아요? 맞죠 누군데요? 손이 올리셨잖아요 맞네 아 저 안 할래요 제일 마지막으로 왔잖아요 제일 마지막인데 아니 제일 기분 상했어요 손 찍어내려가지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저 손이 봐봐요 손 다 빠졌잖아요 팔에 가시 가시나무 됐어요 지금 룸메이트 누군지 알아요? 아 정연이 들러리 하라고요? 정연이? 그래서 방 옮기려고 하죠 아 안되겠어 어딨어? 숨기죠 정연이 들러리 하는데 정연이 슈퍼스와 들러리 그래가도 아까 뭐 주섬주섬 다 숨기고 있었구나 동물찾기 하는데 방에서 뭐 자꾸 숨기더라고요 동물찾기 동물찾기 방송 못 나갈 것들 많이 숨겼는데 형님 물건 숨겨 놓은 거 제가 탈탈 털어드릴게요 아 진짜 먹을 게 좀 많아요 불타고 아 제가 숨긴 거예요 형 성현이 형 제가 숨긴 거예요? 형님 이거 고마워요 틀면서 실수 많이 받아서 틀면서 틀면서 얼마 되겠는데 9월달에 9월달에 5월달에 야 낙나가 어 어 아 살이 멋진 거 같아 0.2톤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아 6킬로나 뺐어 뺐어? 0.1톤이야 그냥? 6킬로 빼서 96킬로 흠 현미야 형 몇 킬로죠? 형 지금 98,7 나 96킬로 왜요? 다리 못 고르잖아 하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못 굴러가야 돼 저 일병이라고요 지금 빠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 빨리 가 많이 빠졌네 응? 일병이랑 빨리 가 공부로 공부를 해야지 틀려 맞죠? 틀려 화이팅 다리가 이만하네 흠흠흠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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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세요? 흠흠 아 그렇구나 내가 올렸는데 내가 까먹었네 진짜 룸메이트 누군지 알아요?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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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 여유로워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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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내가 저녁 거미 아니에요? 잡으실 못 잡아요 저도 저 곰죽 못 잡아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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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할까요?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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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야 집에 있으면 벌레 있으면 못 잡아요 휴지를 진짜 이렇게 vermhe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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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흠흐 흠흠 iri 이렇게 사장님의 cycle 첫 당첨 잘 꼈어요. 방에서 편하게 대해주고 말도 많이 걸어주고 제가 이적해서 왔는데 팀적인 부분, 그런 팀컬러?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농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죠. 프로 선수라고 열심히. F1 5위도 맞았어요. 누구나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기다가 F1 딱 적어주세요. 두 글자만 딱 F1. 후회 무한리필인가요? 대현이 오늘 없애버린다는데요? 오늘 통영 물고기들이 오늘 다 좋은 단백질 근원이라고 지금 신났어요. 지금 이 팔뚝에 또 더 줄라고 지금. 큰 손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몬베이 대현이 누구예요? 대현이 형. 대현이 형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장난도 가끔 치시고 너무 좋아요. 대현이 형. 그리기 때문에. 허무가긴 한데. 그래도 밖은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인사하고 어떤 것 같으셨어요? 그냥 어제 봤는데 그냥 되게 머쓱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뭐냐 이러고. 너 정체가 뭐냐 이러면서. 그냥 머쓱하게 인사하고 그냥. 어저 밤에 전화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허무가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 회도 되신다면? 진짜요? 저 몰랐네. 좋은 소식이네요. 쉬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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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아니 mature. 선수들 자율인가요? 반자율 반자율 자율이라는 명목 하에 각질 자유롭게 쉬는 시간에 밑에서 운동할 사람들 운명이랑 자유롭게 자유롭게 내려왔죠 저도 끝났어요 이거 안하고 가시는 상승이 있어요 경기 많이 뛰는 선수들 말고 제가 다 하고 왔어요 사우나 하러 가는 기분 아, 사우나 하러 가는 기분 운명이 약취하게 돼가지고 상승이 좀 깊게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진솔하게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그걸 같이 해야 돼요 사우나 자주 해요 아, 정말? 네, 사우나 저희 숙소에도 있어가지고 짬도 빼고, 피로도 풀고 해가지고 자주 할게 사우나 안 해 네, 몇시야? 사우나 따봉 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